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서둔가? 아니 20년 정도 여러분들 바다를 이렇게 사사치 뒤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몇 개월 정도 더 든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대세에 큰 여러분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대왕고래 토대로 광고를 다시 설정하고 7월에 첫 탐사시추 포인트를 확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정표를 보게 되면 이야 이게 진짜 초스피드구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2천 명 정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일정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20년 정도 여러분들 추진해온 프로젝트를 정치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긴급하게 추진한다 그러면 누가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의심을 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탐사시추 작업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는 사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욕을 제기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욕을 제기하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거를 설득하는 책임은 그거는 정보를 지고 있는 관리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야당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럼 보고서 여러분 초안을 공개하든지 기밀이 필요하면 보고서 초안 가운데 여러분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만 필럼을 찍어서 공개하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민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대통령이 발표하고 일주일 사이에 왁왁거리니까 뭐죠? 액트지호사 이런 불러가 회견하고 여러분 그다음 끝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그렇게 선의로 다 해석하고 싶지만 그래도 왜 서두냐 이야기죠. 당신들 왜 그렇게 서둘라?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뭘 이렇게 눈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론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날 산업자원부 차관은 석유가스전 후보지 개발 자문을 맡은 미국 업체 액트지호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액트지호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이어졌다. 많은 사람이 신뢰성 논란을 가질 수 있죠. 일단 업체 규모가 너무 영세하니까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틀 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액트지호의 고문이 미국의 라이스 대학을 졸업했고 1997년도에 그 다음에 2001년부터 액선모빌에 근무를 시작했고 퇴직하던 2015년까지 중요한 보직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여러분들 프로필, 연구업적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인물 검증은 통과를 했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긍정 논을 피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석유공사 여러분들 직원이라는 분이 의견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게 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입찰을 통해 액트지호를 선정할 때 총 3개 업체 가운데 심해유전 가스전 개발 전문가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 입찰 과정도 공개를 하고 회사 이름을 공개할 수 없으면 A, B, C로 해가지고 그러면 평가 과정에서 회의록이 남아있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줬다 이런 게 나와야 될까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선한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 일을 추진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이 의심을 하게 되면 그걸 설득할 책임은 관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설득을 해라요 사람들을. 그리고 관리 생활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인 건 본인들이 다 알 건데 회의록도 있을 것이고 입찰 공고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다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최차관은 액터지오의 빅토르 아브레오 대표의 전문성도 강조했는데 물론 저도 다 강조해서 그냥 인물은 괜찮은 인물이다. 논문 발표가 52회, 인용 4436회 그리고 관련된 논문을 2023년까지 공제자 형식으로 계속 발표를 했으니까 그게 믿을 만하다 이야기죠. 그러나 여전히 규모가 영세하고 입찰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욕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그래서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정부가 내달 0일만 시추 위치 결정 일각에서 제기된 교차검증 요구는 불가능하다 산업자원부 차관 주장 교차검증 이후 시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아주 냉정하게 던졌습니다. 첫째,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교차검증이 필요하지 않다. 셋째, 잘 모르겠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55% 사람들이 교차검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10개월 늦게 하더라도 교차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 하단을 보니까 몇 분이 이런 의견을 남겼거든요. 저는 의료정책의 이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을 나무라하기 전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의료정책의 삽질을 듣기 위한 여론전이겠죠. 이른바 이슈를 이슈로 막는 일입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악의적인 그런 댓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들은 프로젝트의 추진주체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의료정책을 전문가가 인정한 근거도 없이 근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현장 종사단이 납득할수록 세심한 주의와 고려 없이 세심한 주의와 고려가 없었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추진한 것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관료나 정치가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분을 나무라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라기 힘든 거죠. 이 시민을 나무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걸 보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게 익숙한데 이번 조치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분이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그냥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그냥 미루를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절반이 넘는 겁니다. 절반이 넘기 때문에 한 번 더 서둔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좀 더 야무지게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영일만 가스전 그런 시추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고집이 워낙 센 사람들이 그쪽에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누르시고 그 다음 다시 또 방송 계속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